기묘한 바트 첫 픽으로 할게 뭐가 좀 난감해요 첫 픽으로 할 때가 야 오디세이 소나잖아 이야 현의 명인 빙겨소나야 빙겨소나에요 좋나? 좋으면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몇번 해봤다가 좀 아닌거 같아서 안하고 있는데 빙겨소나? 우리편 분리해도 써레난침 수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나 먹어 속박 야야야야야 전멸 왜이래 얘네 얘네 왜이래요 어 잡자 슬로우 한번만 거리가 안되나 골카 나이스 어어억 전멸 안써? 전멸 안써? 안써? 안쓰면 골카 들어간다 갯 어 편타 갬전 응? 길교 이등인데 니큐한 방보다 갬전이에요 으아 뭐야 이거 죽었다 에이브 와 이거 덫이 썼네 아아 왜이래 이거 카드 빠지자마자 오나보나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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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카 콧박이네 게이드 빠드랜드 쏘다가 로밍으로 오네 건방진데 얘네 왜이래 왜이래 이거 죽을래? 게이드 리신이 건방진데 리신은 나랑 아무도 생각을 안다 왜 날아왔지? 설마 나 들어올줄 몰랐어 뜨워드 자 소나있어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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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우워 희삐 아이 왜이렇게 늦어 짜증나네 온다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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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타 편타 와리가리 해봐 와리가리 많이 해 그래봤자 수걱이에요 편타 와리가리 많이 해봤자 소나 피어판대 넓어서 죽는 어차피 죽는 다시 한번 경유한명 피화를 지우면서 내려왔다 어이 뭐야 어이 뭔 딜이야 오오 아 딜이 왜이래 아 궁 넘어갔다 궁까비 제약되었습니다 한방에 터지네 노노노 니가 못함 소나는 왜 저러는거야 쟤는 뭔데 저러냐 미드정글 먹으면 오오 미포 개쎄다 파도랜드 오오 꼬올 꼬올 소나야 정리차려 너는 그냥 숟가락 맨인거야 알았다? 컷 난 바드랜으로 살아간다 킬 꺼옹 아 이래도 죽어? 아 아 아깝고 힐 두개 먹으면 살줄 약간 뿌죽한 것이었죠 소나 정신이 나가버린거같이 아이고 아깝다 소나야 지금 좋아해 넌 이제 곧 울상치게 될거야 지금 좋아수실때 좋아야돼 엠 엄청쎄가 어두우리판들 어? 설마 나한테? 마드랜 더 월러 아이야 뭐야 아 정글봄인줄 아 몰랐다 미안해 그래도 꺼 아 정글봄인줄 알았어 아 돼지야 미안해 아 아 아 아 정글봄인줄 아 사람이었고자 암튼 좋았다 내 노턴이 날 불면 안되지 바드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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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 으하 으아악 으아악 무서워 안 무서워 바드 킬살리티 한대 그렇지 갈아버려요 갈아버리 갈아버리 소나형 바드랜 바드랜 에잇 에잇 그 그 에잇 저어 이거 먹고 핫불샷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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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맞음 날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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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얼음팀이 세이브 세이브 한장 개장이 죽었다 세이브 멈췄는데 어? 이것은 개랜 하하 정신차려 이 멍청이들어 정신차려 빠드랜 억제기 억제기 날아간다 우리 뭐하는거야 뭐야 이것도 왜이래 쟤 왜이래 이거 빠드랜 타고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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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온다 이거 이쁘네 아 이거 좀 느낌이 억제기 날아갔어 우리 그냥 뽕 이것도 뭐야 마구보공화 치엠피 빈결소나 특징 늘립니다 왜이래 이거 빠드에 스톱 빨리 꾹 아 내 밈 좀 털렸다 이거 아 미퍼가 죽었어 오 마이 갓 야 억제기 날아가겠어 막아 이거 폐 오냐 폐 오네요 폐 오를 수 있냐 떠오르도 스톱 안걸려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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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스파드랜드로 나는 살아가구요 오는 놈은 스톱 걸구요 평타 치구요 힐 선스타 잡아 제발 아이 잡아 잡아요 잡아 미퍼야 니가 죽어라 아 투페이야 빨리 잡으라고 어디까지 해줘야돼 에메랄드 스프락스 어휴 어휴 아니 왜이렇게 할게 2패 큐 먼저 아 노턴 상대일지 모르네 큐 먼저 페이크 줘야지 모션이 똑같아서 헷갈린다고 그 고수는 맞겠지만 어차피 보통 쉴드를 빼 보통 못막을꺼 같다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망했는데 이거 수식간에 수식간에 망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아니 왜 이게 그러니깐 다이아 오란거임 잉다까진 아니셔도 될거 같은데 2패야 뭐해 뭐해 2패야 왜저래 왜저래 너표 녹턴야 잡지 이것이 다이아다 절망패 복턴 빨리 잡아봐 페이다리 어어 힐링 아 혼자에 혼자에 깹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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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요 아 깜짝이야 지나간 탄대 맞았다 어깨빵당함 개쌤 이거 제대로 얼려도 못잡을거 같애 소나를 먼저 잡아봐야돼 소나 템봐요 리안들이랑 쉴피야 어어 소나 부럽다 저런데도 이기겠어 설마 리포가? 오케이 야아 뭐야 이겼어 아직 가렌이네 아직 가렌있다 가렌형있어 리포도 살아있다 근데 제발 안돼 살아라 마드렌드 요리조리 와리가리 스톱 하지만 너무 세다 으으아 아이고 아깝구만 아아 이걸 어떻게 해야돼 긴장 에 에 에 에 혼자있어 나 혼자 가면 죽어 아아 스톱 발었다 일단 잡아 왜이래 가렌 혼잔가 안보여 어 내려온다 일단 아두난 동경 끊어주고요 어 어 우성웅 궁온이야 근데 나 궁온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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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이따 워드 야 가자 오마이갓 안보여 안보인대 뭐 어떻게 했나봐 나이스 나이스 보인다 이제 보인다 느립니다 소나 소나 조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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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레인 슬로우 걸렸고 아이고 아깝다 욕먹었나 그렇지 미포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녹톤한테 보통 죽어야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녹톤이 죽이고있어 먼저 두번째야 녹톤이 궁극 썼는데 녹톤이 죽어요 이기면 오만허신 난돈 잃는거에만 상돈을 건다고 오케이 오르라 밀어서 잠금 해제 오만 미션 간다 빠드렛 됐다 워드 안맞아도 수끈하게 돼 안맞아도 슬로우 좋구요 페이 떨리니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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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200만 가면 돼 내가 막을 수 있어 빠드렛 도망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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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지 않아 바래를 막을게 으아아아아아 안돼 애들아 안돼 안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이고 튼패트 어디서 죽어 야 자꾸 왜이들 왜죽는거야 민신한테 원컵 난다고 오? 아니 존야도 있는데 왜 죽어? 이렇게 실패하나 어.. 투패야 막아 못 막나? 막아라 막아라 막을 수 있어 그래야 소수야 사라 전부 거 쓰면 살꺼야 안 죽어 안 죽어 죽으면 지상경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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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그렇지 질리왔다 질리왔어 더 월드 음! 더 월드 장 Dame 쾌야 정신차려 자매 물론 전 이기길 바라옵니다 으앙 느낌이 으으 우오어엿 다행이다 까깥다 마드 랜드어 peng 도망가 마드랜드? 응? 온다 야 죽겨 오 dictionary 어서와 하하하하하하 어서와 바드랜드는 처음이지? 음.. 궁금하면 죽어야지 어딜 제일 뻔 오르라 어딜 들어와? 어딜? 되지 안 돼 도망가 다 월든 피그맨 저리가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됐다 살았다 일단 바드랜 바바몬 기둥속 오지구요 시간 야무지게 끌었구요 바드랜 바바몬 난 원컴 절대 안나거든 수루하세요 가봐라 그렇지 음 쏘다키리 인정합니다 이속업 슬로우 으앗 방구 야 바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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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랭으로 몸빌어 야 먹어 그냥 아 왜 빼 두명만 가면 되지 그냥 가 그냥 어 여기 녹털 있다 그렇지 아 끝났다 야 단 두방이야 저게 쏟았지 뭐지 에? 단 두방 야 야 미보 만질게 미보 왜 이렇게 세냐 야 미쳤어 두방이 죽었어 단 두대 퍼리마 바레나 다시 있냐 슬로운데 슬로우 오라 슬로우 다 워드 컴을 뺏고 크루치 스턴 잡아라 가랜콧 미신콧 미신콧 스턴 어 좀 빨라 너무 빨랐다 어게이 어게이 야 미신없다 그래 잡아 이겼어 진짜바라 콜드 콜드 칸트 톡 나이스 칸쟁이 야 바로 목포 끝내자 야 로발 한번 해주고요 야 리신이 뭐 이상하는데 그냥 끝낼 수 있어 우리 우르곤만가 우르곤만가 그렇지 그렇지 안 끝나 안 끝나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냥 쥐다들이에요 그라가스까지 가 우리 둘만 간다 나머지 다 갓올려 미스 보충만 있으면 돼 죽어도 살아나 어차피 살아나요 너거를 시간차 윌 넣어서 잠금해 호잇 아 DA 캐리해버렸 음 이걸 제일 위험해 미씨 진 새끼들아 왜 빠런을 가냐고 음? 다음 십삼데스? 아 피스컬님 오바론 오메이션 아이 고맙습니다 딜량 한번 살짝 볼까요? 소나의 딜은 좀 세겠지? 소나 딜도 그리 안 세네 저 정도 딜 갔으면 엄청 세야지 문제는 바로 트위스티드 페이트입니다 야 나 딜 탱성할 때 리안드로 후반에 가긴 했는데 왜 이렇게 악한거야 아트팩아 마지막에 뭐 골갓 꽂긴 했는데 아니 바드보단 셀거 아냐 뭐 돼지도 그렇고 퇴지야 퇴지는 퇴기라 그렇다 저 퇴지는 퇴지 아 올리베아니 요즘 올리베어 사포스는 고려해 볼만하며 아니요 올베는 좀 힘듭니다 걔는 리메이크가 필요합니다 젤리 형 오늘따라 이마가 더 빛나네요 여러분들의 어두운 속 마음에 빛을 비추는 등대이올시다 끝 엏